산업용 탈취제 전문기업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탈취제가 필요하겠다 해서 탈취제를 시작했고요 주위에서 만료도 많이 했어요 그때 시장이 없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건 언젠가는 필요하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탈취제를 개발해왔고요 일단 저희 탈취제는 일반 마스킹제와 달리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탈취제뿐만 아니라 항균력이 뛰어나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우리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또한 저희가 탈취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하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에 어떤 이상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두 번째는 2차 공해가 유발돼서는 안 된다 하나의 어떤 냄새를 잡기 위해서 다른 어떤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어떤 그런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먼저 염두를 해두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제 고건 다습하고 탈취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 처음에 7, 8년 전에 갔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아주 조그마한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100만 불 수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100만 수출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탈취제를 가지고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모든 냄새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딱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간암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약품 이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항상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노력은 열심히 해야죠 네.